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한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통하여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후에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속임수에 절대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 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언약 성취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속이고 혼미하게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무성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했던 다른 복음을 말하는 이단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고 내가 교주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놓치지 못하게 자꾸만 문제와 사건이 더 중요하고 커다랗게 보이게 만드는 속임수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자꾸만 세상의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절대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절대 속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분별해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다는 말은요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되시며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자꾸 어떠한 단어를 가져다 주냐 하면 그래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은혜를 입었으나 그래도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을 네가 가졌지만 그래도 네가 다른 것을 가지고 네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세상이 주는 거짓된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강단의 말씀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단의 말씀태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열한 기하 2장 말씀은요 엘리사의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중요한 믿음을 고백하고 구해야 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선지자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좋은 배경과 또 지위와 모든 권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벽 재단을 통하여서 새벽 재단 앞에 나와 말씀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응답도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중요한 배경도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영적으로 분별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일로 영적인 힘으로 분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붙잡고 그 능력을 회복하는 24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아의 질문이 나옵니다 뭐라고 엘리사에게 질문하느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진 삶을 살아가고 또 아름답고 향기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구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점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힘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말씀을 놓치고 자꾸 눈앞에 보이는 환경 눈앞에 보이는 나의 것에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말하는 기준 앞에 내가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을 자꾸만 구하는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무엇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 아 저 사람 능력이 있구나 아 저 사람 참 힘이 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위치에 가 있을 때 세상은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져야만 능력이 있다 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문제 없는 삶을 볼 때 참 저 사람 행복하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고민 없어 보인다 이럴 때 그 사람을 보고 능력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위기 앞에서 지혜롭게 뭔가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아 저 사람 참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세상은 평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가진 능력 뭔가 문제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 그런데 한 영적 존재로 부른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졌을 때 문제와 사건 앞에 뭔가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참 행복된 삶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세상이 말하는 기준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앞에도 이와 같이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엘리아가 엘리사와 함께 어떻게 했냐면요 길갈으로 갔고요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저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열한기야 2장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길갈, 베델, 여리고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바로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누릴 수 있는 좋은 배경 또 지위, 권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각종 은사를 보였던 뛰어난 지도자였던 엘리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 엘리사를 제자로 두고 거기에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능력이 있는 엘리아가 여기 머무르고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로 여기에 남겨두는 걸 보면 우리가 엘리사를 따를 이유가 있겠다 그럼 엘리사가 엘리아가 말하는 대로 그 지역에 머물렀다면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따르고 엘리사를 추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금수저였던 거죠 엘리아 때문에 엘리사는 편안하게 좋은 배경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건데 엘리사는 그것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기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엘리사와 같이 세상의 능력이 아닌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또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24제자의 삶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도전하고 날마다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겠다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겠다 이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말씀 속에 있어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시면 엘리사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한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이 빌립 집사가 현장으로 나가는 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도록 또 무엇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세밀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실행해 나가야겠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중요한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서밋 시간, 서밋 타임이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을 서밋 시간으로, 서밋 타임으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와 있는 문제와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으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계보금화에 중요한 응답을 누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향기나는 열매를 맺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빌립 집사처럼 중요한 언약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과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냐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겁니다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빌립 집사가 현장에서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 받았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금 11장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중요한 집중 속으로 그 기도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열매맺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집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를 힘입은 전도자 24제자의 삶은 어떠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성령이 빌립 짓사의 현장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내시라는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보여주시느냐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신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만남의 축복은 어떠한 축복입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만남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빌립이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가 지나다니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고 해서 뭔가 내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 집사의 발걸음처럼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발걸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는 생명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중요한 인생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또 여러가지 우리 눈앞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넘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현장을 살리는 24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